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안신혜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친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미국은 최근 5년 사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를 무려 100배나 늘렸고 중국은 2020년까지 1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바이오페 서정선 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또 여러 성장을 위해서 도모를 하고 있는 협회라고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협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 기술과 그리고 바이오의 산업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바이오협회가 시작된 것은 1982년에 정주영 회장께서 회장으로 처음 취임하신 한국유전자연구협동조합, 연구조합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생물산업협회 그리고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세 협회가 2008년 말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통합협회로서 발족이 돼서 가고 있죠. 결국은 현재 시점은 바이오가 하나의 R&D 상태를 넘어서 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를 위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또 회원사 길이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학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바이오협회입니다. 회장님께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9대, 10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2015년부터는 제12대 회장이 되셨는데 최근 3년간 또 협회를 이끌어온 소외가 어떠신지요? 예전에 바이오 산업을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마지막 먹거리가 바이오에 달려있다. 바이오 산업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이오협회가 한 일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또 점점 더 바이오협회의 어깨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큰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민간 쪽의 어떤 민간 섹터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 산업 분야도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협회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전으로 치면 발효 산업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오 의료소부터 바이오 화학, 바이오 의료기기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농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결국 인류의 마지막 남은 산업이 사람들의 바람, 그것이 무병장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래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의 아주 금속적인 목표입니다. 대개 수치로서 한번 본다면 바이오 산업의 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8조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수출도 한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의료가 차지하는 것도 한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전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거대 산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박람회 바이오 USA가 열렸는데 눈에 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별 참가 인원을 보니까 캐나다가 1,000명으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이 850명으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캐나다야 가까워서 그렇다 쳐도 K-바이오의 세계적으로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BIO라고 해서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가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점에서도 특별하고 그리고 보통 한 올해 경우에는 한 1만 7천 명 정도가 참가를 했지만 보통 한 2만 명 이상도 참석하는 아주 큰 바이오 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미팅인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가서 좀 깜짝 놀란 건 그 주최 측에서 제가 갔더니 저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고마운가 했더니 한국에서 외국인 참가자 외국인 참가자가 1만 7천 명 중에 40%가 외국인 참가자인데 그중에 한국이 2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는 어디냐 그랬더니 캐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가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850명으로서 1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놀란 건 중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850명이 한 200만 원씩 내고 여기서 뭔가의 사업 기회를 보러 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한국 바이오가 이제는 뭔가를 그저 R&D 상태에서 배우는 상태가 아니라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정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는 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구나 그걸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어느 한 기업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점심이나 내일은 같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한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한 30개의 업체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좀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은 하나의 단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바 있는데요. 또한 기업이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해외 선진국들은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무병장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 코스트가 상승해서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거의 모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5년에 미국 의료보험이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아주 너무 의료비가 높은 이런 상태를 10분의 1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모든 어떤 경제의 활력을 잃고 간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한 5년 지나면 현재는 이게 흑자를 보고 있는 건보, 보험의 재정도 한 6조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본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10분의 1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치료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을 예방으로 가야 하고 예측 예방으로 간 상황에서 그것을 정보로서 이것을 갖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정보가 예측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그것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보로 만들어서 정보를 클라우드라는 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AI나 딥러닝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질병을 예측함으로써 그 질병의 치료에 드는 그러한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건강보험 이런 쪽에 있는 자료, 정보들을 갖다가 산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 정보, 그 다음에 또 의료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의료 정보는 아주 중요해서 잘못하면 거의 의료 정보를 갖다가 잘못 처리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아주 잘 풀고 산업화에 성공을 하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한두 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규제를 푼다고 그럴 때 몇백 개를 풀었다. 별 의미가 없어요. 85%의 하위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 15%의 가장 중요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마음먹고 국회의원과 이런 어떤 정부, 민간이 다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주요 이슈를 계속해서 짚어보겠고요.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가 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화두죠. 일자리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산업 분야가 워낙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산업 현장에 나가보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전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바이오의 전문 지식도 있으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산업이 IT처럼 아직 사회에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또 IT 쪽으로 전부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미래에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정보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수가 한 10만 명 정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을 위한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와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백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청년 일자리를 한 10년 동안에 10만 명의 의사와 똑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어떤 한국이 바이오 산업에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까 건보나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국은 한 5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싱가포르는 100만 명, 두바이도 100만 명, 미국은 벌써 재작년부터 100만 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도 지금 하루빨리 한 100만 명 정도의 개인으로부터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해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의 생태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없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청년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바이오 분석 기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바이오협회가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천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 벤처, 신생 창업 벤처를 얘기하는데 그걸 한 천 개는 만들어야 한다. 그 천 개가 몇 년이 걸리든 3년이나 5년이 걸리든 바이오 생태계를 마련해주고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아주 탄탄한 바이오 산업의 근본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남북한 통합정맥 의학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과의 어떤 협력, 북한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 일 중에 제가 볼 쪽에는 북한의 지금 2,800만 명의 의료체계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체계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을 막 건설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할 일이 뭐냐 하면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정, 집에 있는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영토가 넓고 인구가 적어서 집에 전화기를 가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집전화 시대를 넘어서서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의료체계를 북한에게 그걸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같이 한 단계 그걸 넘어뛰어서 지름길로 어떤 아주 새로운 그러한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정보의학 체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나가면서 소위 남북한의 통합 의료체계를 만든다. 정밀의료체계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 또 한 가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한의 한 100만 명의 한국인 개념 프로젝트를 해서 100만 명의 개념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러한 아주 잘 돼 있는 전자차투로 돼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치를 시켜서 가는 것인데 그걸 잘 하게 되면 북한이 거기에서 굉장한 혜택을 보게 되고 또 북한에서의 혜택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의료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이 사람이 변했구나. 정치가가 의료에 투자를 한다는 것처럼 좋게 생각하는 그런 미국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될 것이고 또 소련이 멸망할 때도 핵 물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오 아까 분석하는 바이오 분석가 바이오 인포멘티션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향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면에서 북한의 아주 똑똑한 핵 물리학자들이 다 이쪽의 정보 쪽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선 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죠. 마크로젠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가 이렇게 성장을 견인을 했을까요?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크로젠 회사가 21년 전에 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 어떤 소위 IMF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저는 서울대학 교수로 쭉 같이 있다가 서울대학 교수로서 회사를 만들어도 좋다. 이런 법적인 것이 풀리면서 제가 마크로젠을 만들게 됐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바이오 산업을 쭉 지켜봤고요. 그러고서 그것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미국에 마크로젠 USA가 있고 마크로젠 재팬, 마크로젠 유럽 그리고 이번에 마크로젠 에이셔 퍼시픽에서 싱가포르에 만들게 됐습니다. 각각이 300억, 미국이 300억, 일본이 100억, 유럽이 한 150억, 싱가포르는 지금 막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하려는 회사가 마크로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면 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마크로젠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업의 규모로 본다면 반도체가 한 49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또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헬스케어는 490조, 그러니까 한 1,060조 정도,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이런 걸 넘어서는 그런 것이 헬스케어 산업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병장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고 현재 노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큰 문제를 정보를 통해서 빨리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야말로 아주 21세기에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은 현재 아주 의료진의, 소위 의학 분야에 굉장히 축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만 명의 의사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도 의사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모택동 시대의 맨발의 닥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방과 양방이 합쳐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앞으로 10년 정도 내에 중국은 이것을 표준화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면서 이런 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저는 모든 면에서 통일이라든가 모든 면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바이오협회 그리고 마크로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민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민첩성을 갖고 회사도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러한 민간 섹터와 공공 섹터가 같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한국이 21세기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위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인력 양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한국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 마련에 한국바이오협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